여러분, 저 타투했어요. 짱 맛있죠? 오늘의 OOTD를 맞춰서 한번 새로 산 타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근교에 광명동굴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서울 근교나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할 여행 필수템! 이 스틸닭 최고봉 셀카봉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게 다 접었을 때의 길이가 24c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다 폈을 때는 최대 155c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집었는지도 모를 만큼 무려 233g의 경량 무게로 휴대하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고 온 가방인데요. 이 가방 안에 넣어왔어요. 거치대의 360도 자유회전이 가능하며 푸디, 스노우 이런 다양한 필터를 가지고 있는 어플과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행 가서든 인생샷 건져 보세요. 이번 8월 중에 올블랙, 오라이트 색상 추가도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얼른 여러분들의 여행 필수템 리스트에 넣으러 가세요. 그럼 저희도 광명동굴로 인생샷 건지러 가보실게요. 광명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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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입니다. 짧게 돌면 40분이고 여유있게 돌면 1시간이래요. 광명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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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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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황금패의 소원을 적어서 벌어둘게요. 오 앞에 복자가 있네. 행복한 소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가? 안 갔어 왔어 안 갔어 왔어 안 갔어 왔어 그러고 나서 생각하지 않나? 공포 내부 공포 공포 이거 지아 진짜 힘들고 있어 진짜 힘들고 있어 진짜 잘 만들었다 동굴의 자원형 동굴의 자원형 이게 지수 와인 좋아하세요? 맛있어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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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응 어 좋아하세요 우유 오늘 저녁은 핫 바지락 칼국수 오늘 저녁은 핫 바지락 칼국수 진짜? 나 이런 것부터 처음 봐 저게 엄청 뜨거워 이것도 신기해 별미같아 이거 히젤쓰고 아름다워 양이 너무 많은데? 잘 먹겠습니다 바로 옆에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창고형 할인 한아름 사고 이제 갑니다 안녕